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던 봤었습니다 Guess what? I modeled A on B 해서 I modeled her는 런치레이디 D칭찾기 됐습니까? D칭찾기 런치레이디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원본이 뭐다? On Miss Lee 해놓고 동격이라 했어 뭐뭐인 원어부 떴으니까 워컬즈 주의하라 했습니다 원어부 아워 카페테리아 워컬즈 I told Demi 가리킹은 뭐였으라? My friends 친구들한테 말해줬다 됐습니까? 자 이제 친구들한테 검증받았어요 자신감 얻었죠 들고 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8, 19번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건 요하고 얘하고 얘입니다 됐습니까?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하고 있죠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선생님이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매정식이다 3형식 3형식이죠 그렇죠 4형식이죠 지금은 4형식이죠 그러면 얘를 4형식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showed Miss Lee my book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몇형식으로 밖에 안된다 3형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 말은 It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밖에 안된단 말이야 I showed Miss Lee it이야 I showed it to Miss Lee I showed it to Miss Lee 밖에 안됩니다 Give it to me 라는 노래 또 안 불러도 되겠죠 됐습니까? Give me it 이라는 노래는 없어요 Give it to me Give it to me I showed my I showed it to Miss Lee 됐습니까? 뭐 사례는 돌리지 마시구요 됐습니까? 네? 네 일요일에도 뭐 네 일요일에도 뭐 뭐 일요일 하는거 보고 됐습니까? 시험쳐보고 뭐 잘 나오면 뭐 안 부르구요 어떤 시험쳐야? 됐습니까? 어? 어떤 시험치기는 뭐 일과 이제 끝났으면 일과 시험쳐야지 이제 예? 여러분들은 내일 진도 나갈거에요 아 오케이 2과 준비는 다 해 오세요 오케이 She loved it It is my book 대신 왔다 라는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녀한테 그녀의 반응 Miss Lee의 반응을 살펴봤구요 이제 새로운 얘기가 어디서부터 20번부터 22번까지가 한 토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잘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세 문장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Miss Le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에 뭐 이런 부분들 형광팬치란 부분들 여러분도 같이 표시 뭐 해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Miss Park Miss Park Miss Park이네요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에서는 여기에 쉼표에 대해서 얘기할 거구요 원에 대해서 댄싱의 형태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Mr. Lee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에서는 쉼표와 마찬가지 워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드벤처러스 뭐 얘 명사형이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얘는 지금 무슨 형태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어의 형태 왜 이 자리에 뭐 다른 형태의 단어가 아니고 얘가 와야 될까 라는 거 자 20번 문장 그녀가 하필이면 톨드를 쓴 이유가 뭡니까? 그 문장 전체 구조 시 어서 told me about 허컬 워컬스 후에 스페셜 탤런트 전체 구조가 뭡니까? about b 그리고 tell a about b tell a about b 어이 아저씨 빨리 해 ok tell a about b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 그렇죠 a에게 b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다 말해주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치사 주의하세요 비어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old 에 체크 표시하고 head에 체크 표시한 이유는 여기 told에 체크 표시해 놓고 head에 체크 표시해 일시죠 지금 이 문장에 뭐가 사용됐습니까? 관계사 절이 사용됐죠 관계사 절 절 절하면 선생님이 이거랑 뭐하고 접속사하고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절과 접속사 이 두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어쨌든 뭐가 몇 번 나오기 때문에 누가다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형태를 주의해라 동사의 시제와 그 다음에 그 주어의 주어가 뭐냐에 따른 형태를 조심해라 지금은 이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해볼까? she also tells me about her coworkers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은 have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has가 되어야 됩니까? have하고 has 중에서 뭐가 되는가? have하고 has 중에서 뭐가 되는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당연히 day 해지죠 자 이거 무슨격 관계 대명사라고 뻔하게 써있어 주격이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 주의해야 될 상황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제발 좀 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사 파트 할 때 했습니다 자 이 녀석 여기에 두 문장 분리라는 거 자꾸 와죠 두 문장 분리 할 때 얘가 어쨌든 뒤에 안 보고 얘가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day 아니면 일단 their 아니면 them 이 셋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문장은 뭐가 되고 she also told us told me about her coworkers 더하기 and day had special talent 이 대월도 아니고 them도 아니고 day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게 무슨 말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다 됐습니까? special talent 자 talent는 같은 말이 talent의 뜻이 뭐예요? 재능 재능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어요? 기프츠라 했죠 영영풀이 안 하십니까? 기프트가 선물 이외에 야 김동헌 여기 여기서 해 여기서 하라고 됐습니까? 선물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재능이란 뜻도 있다 special gift 됐습니까? 여기 앉아서 해 여기 앉아서 해 너희 뭐하냐 시험지 들고 가서 시험지 들고 갔으면 고쳐서 바로 내야 되는 거 아냐? 네 근데 뭐해 응? 야 너 전에 뭐 한 적 있지? 학원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 응? 너만 특별히 내가 뭐 너에게만 특별히 선물을 줬는데 특별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뭐 하라고 그랬지? 응? 기억 안 나? 응? 너는 무조건 여기 와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안 할 때는 나한테 내 휴대폰 응? 휴대폰 나한테 내라고 응? 응? 알겠냐고 응? 응 자, 너를 위한 특별한 자리 자 선생님, 왜 경고를 했었는데 너 자, 여기 앉아서 하세요 응 그리고 지금 손 내야지 나한테 응 너 때문에 왜 끊겼어? 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시인은 미쓰리 를 가리킨다는 거 됐습니까? 이걸 런치 그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분명히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지칭찾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니까 여기 보면 뭐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에 헐 그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밑줄 꺼놓고 1번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미쓰리에다 밑줄 꺼놓고 2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뭐 할까 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다 고친 거야? 네 It's made up 할 때 It's made up It's made up It's made up It's made up 오케이 틀린 문장 뜻 한 번 쓰고 문장 음 세 번만 써 잘 치으면 잘 쳤으니까 됐습니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오케이 아 자꾸 끊기네 진짜 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칭찾기 누가 런티레일이고 누가 미쓰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칭찾기 말씀드렸고요 이건 미쓰리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제일치 말씀드렸고 관계사 나왔고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고 바꿨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됐이다 이런 것들 모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 현재를 바꿨을 때 선행사가 복수임으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탤런츠 기프츠하고 같은 뜻이다 그 정도 하면 진짜 딥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심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죠 동격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 뭐 아 뭐뭐인 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미쓰 박 어느 더 카페테리아 워커는 또 다른 카페테리아 직원인 미쓰 박은 암만 길어봤자 she wanna dancing 컨테스트고요 뭐 이건 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윈즈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쉬니까 됐습니까 아참 그리고 요거 뭐 뭐 생각나죠 그쵸 자 그래서 카페테리아 워커가 몇 명인지 지금 여기 안 나와 총 몇 명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한 명이란 뜻으로 뭐 다른 형태 안 된단 말입니다 other도 안 되고요 others는 당연히 안 될 거고 한 명인데 됐습니까 the other도 안 됩니다 만약에 the other 쓰면 직원이 몇 명 밖에 없단 얘기냐 되버리냐 하면 두 명 밖에 없단 얘기가 되고 이 사람 얘기 뒤에 나오는 미스터 김 이런 건 얘기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another가 와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ancing dancing contest할 때 dancing 둘 중에 뭐예요 춤추는 중이야 춤추는 것이야 춤추는 것이죠 춤추는 중인 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쵸 대회는 대회인데 뭐하고 있는 대회야 춤추고 있는 대회죠 대회가 막 춤을 추고 있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dancing contest가 똑같은 표현이 뭐다 a contest for dancing 알겠습니까 a contest for dancing 뭔 뜻이에요 뭐하는 것을 위한 대회 춤추는 것을 위한 대회 그 말은 이 dancing이 슬리핑 베이비하고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슬리핑백과 같은 얘기야 슬리핑 베이비하고 같은 ing 슬리핑백과 같은 걸까 그렇죠 슬리핑백이죠 슬리핑백은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bag for sleeping 됐습니까 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 동명사라는 거 가끔씩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와 같은 ing를 구분하면서 선택지에 ing 있는 거 다섯 개 보여주겠죠 그 중에서 동명사인 녀석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lying bird 얘하고 같나요 flying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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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같나요 다르죠 어떤 새 나는 새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running man 얘 같죠 아니요 빨리 눈치채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걔도 계속해서 현재 분삽니다 running machine 얘 같은가요 네 그렇죠 a machine for running 아이 재미없어요 옥장판이 아나도 안 팔리네 아 나중에 애들 어른되면 옥장판 팔로 못 가겠는데 이제 슬슬 그 다음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여기서 일단 전치사 at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니까 어디에서 뭐인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janitor을 하고 계신 Mr. Kim 안방길을 봐서 똑같이 He죠 그러니까 여기에 was 오는 거 당연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 is He is a janitor 됩니까 이 문장 내용을 읽고 나서 그래서 He is a janitor 됩니까 He is a janitor 됩니까 He is a janitor 됩니까 네 되죠 그쵸 현재는 janitor이니까 하지만 He is a park ranger 는 안 되죠 그쵸 park ranger 였던 것은 언제 사실이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기 워드 오구요 once는 한번은 한때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벤처러스 어드벤처러스는 명사에요 형용사에요 부사에요 그쵸 park ranger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무슨 씨 와야된다 어떤 씨 어떤 park ranger 그쵸 탐험심 강한 park rang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사기친답시고 어드벤처 가 온다든지 어드벤처러스 리 bly 붙인게 온다든지 전부 다 안됩니다 됐습니까 단어의 형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여기하고 갔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묶음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어벤저스 한번 만들어 봐라 저스티스 리그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가지 히어로 만들어 봐라 이 사람은 이런 장끼가 있어 이런 장끼가 있어 이런 장끼가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보면 미스 박을 가지고는 뭐 어떤 히어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춤추면서 뭐 사람을 막 때리는 뭐 그쵸 벽을 만나면 막 춤으로 막 제압하는 뭐 이런거 있잖아 재미없겠다 뭐 이런 표정 중에 여학생들 그쵸 그쵸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상상해봐라 상상력을 발휘해봐라 우리 미스 리는 뭐 뭐에 꽂힌거에요 쿠키에 꽂힌거에요 쿠키에 꽂히죠 그쵸 어 유니크 스쿠터 스쿠터 에 꽂혔잖아 네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오케이 슈퍼 히어로들의 특징이 뭐야 우리가 보기엔 얘랑 쟤랑 똑같이 생겼는데 못 알아봐 사람들이 그렇잖아 뭐 스파이더맨은 뭐 못 알아볼 수 있다 치지 않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슈퍼맨 못 알아본건 좀 이상해 맞아요 그쵸 막 이렇게 했을 뿐이잖아 네 맞아요 못 알아보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뭐 따로 알아봤다 슈퍼맨 안 받아서 잘 모르고 슈퍼맨 안 받아서 잘 모르고 슈퍼맨 안경 쓰고 먹고 이거밖에 없잖아 네 슈퍼맨 안 받았어요 블레스 레이저랑 식품이 여기 S자 이렇게 있구요 그냥 이렇게 망토에 있고 망토 빨간 망토 있고 빨간 빤스 있고 빤스 밖에 있고 포크로 있고 애가 지구의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못 알아봤다 하여튼 못 알아봤다는 거 그렇습니까 안에 있을 때와고 카페테리아 안에서 일할 때와 밖에 와서 못 알아봤기 때문에 아 못 알아봤다 어우 갑자기 슈퍼맨 슈퍼맨과 뭔가 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뭐 어떤 뭐 세 가지 네 가지였나 쿠키를 뭐 1분에 100개씩 만들고 막 그러죠 뭘 내야 내는 1초지 하하하하 아싸 알아팔았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잠수할 수 있는 그쵸 물속을 다닐 수 있는 스쿠터 타고 다니고 아 이건 이건 내가 봐도 좀 무리였다 됐습니까 날아다니는 스쿠터 그때도 관계사 나와요 위치나 대수로 위치 캔플라이 어 뭐 슈퍼 스쿠터였나 몬스카이터 스쿠터 대캔플라이 위치캔플라이 생량불가 주격 관계되면 싹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나러 갑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 문장 뭐로 시작하냐 뭐로 시작했대요 다음 문장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I showed what my book to whom to mystery 그러니까 I showed my book to mystery 어떻게 표현도 된다 I showed I showed three my book 됐습니까 근데 it 하면 뭐 밖에 안다고 give it to me 밖에 안 된다고 I showed it to myster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여줘 다음 문장의 주어는 뭐야 시죠 내가 내가 보여줬는데 내가 막 좋아해 사랑에 빠졌어 그녀라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시고 시제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돼 she also loved it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시 그렇죠 쉬 다음 난 동사가 뭐였더라 told whom me about what about her co-workers 어떤 co-workers whose talents 오 그렇게 나와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어떤 that had who had special talents that 또 되구요 생략 불가구요 오케이 그래서 왜 얘가 사용됐니 부터 얘기를 시작했어 tell a about b 전치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workers란 단어 나왔구요 관계사 뭐 생략 불가능하다 대수로 쓴다 시제 제발 좀 맞춰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둘 다 사실이니깐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는 얘기 안하셨고 그렇습니까 뭐 저거 왜 토일드 어 토일드 어 토일드 토일드 어 토일드 어 네 몇 명 얘기했더라 두 명 그렇죠 처음에 남자였더라 여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미스 박 미스 박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거기에 뭐 뭔 더가 들어간건데 언어더였나 디어더였나 어더였나 뭐 생각하시구요 동격 들어가구요 됐습니까 장끼가 뭐였는지 생각하세요 근데 신도 안좋고 막 이러면 좀 필요가 있네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면 그렇죠 부분 감점이 생기는거죠 네 서술형 문제 잘 없어야되요 수술형 문제 잘 없어야되요 그니까 서술형은 뭐 그냥 간단한거 쓰는거 이런거 정도 나올거에요 그리고 서술형은 여러분도 수행평가로 하자라 수행평가할 때 서술형이잖아 수행평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듣기도 하는데 이거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우리는 그런거에 관계없이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지인은 열심히 하고 지민은 남겨달라고 그러진 않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어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찾아서 보내줘 다음 문장의 시작은 미스 박으로 시작하고 부담 심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 박 심표 어너들 어너들 스쿨 카페테리아 워커가 뭐했었다 원 원했죠 그렇죠 원 어 댄싱 컨테스트 원어 댄싱 컨테스트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요런거 얘기했고 요런거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또 S 붙이면 안돼 됐습니까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썸 오브 더 아니 원 오브 더 저런거 있었잖아 원 오브 더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죠 근데 여기는 온이야 분명히 온 원의 뜻이야 복수 쓰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동명사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어너들 했으니까 됐습니까 한명 더 얘기할 차례겠죠 근데 이 사람도 카페테리아 워커죠 아니요 아 눈치챘네 아 또 안팔렸네 됐습니까 이 사람은 다음 사람은 카페테리아 워커가 아닙니다 네 뭐죠 제니터죠 전직은 파크레인젤 됐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미스터 성이 뭐였더라 김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김 쉼표 어 어 아 아닌데 더 어 미안 더 더 제니터 앳 아워 스쿨이 뭐했었다 워즈 원스 어 아 미안 언 어드벤처러 파크레인젤 됐습니까 미스터 김 더 제니터 앳 아워 스쿨 워즈 원스 어 어벤처 파크레인젤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뭐 동적해서 얘기했고요 이 사람 그 스카페테리아 워커 아닌거 주의하시고요 제니터고요 그 다음에 전시자 이런거 쓰죠 어디 어디에서 워즈 히 워즈 당연하구요 오케이 어드벤처러스 뭐 다른 형태의 어드벤처나 뭐 어드벤처러스 리 이따거 보면 안된다 했습니다 파크레인젤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형태가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까지였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나봅니다 더 확대해야 되나 네 너무 확대를 많이 한거 같은데 근데 어디갔지 오케이 자 여기서 붙으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오 워컬즈 후 헤드 스페셜 탤런트 하고 됐 됐습니까 선행사 사람이라서 안되구요 계속해서 미스 팝 카페테리아 원어 댄싱 컨테스트 됐습니까 원어 더니까 단수 주의하시구요 계속해서 미스털 김 더 제니털 에스쿨 워즈 원스 언 파크 오케이 어드벤처러스 파크레인젤 오케이 됐습니다 제니 털 좋습니까 얘도 좀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오케이 그 뭐 이런거 안 속을거 아냐 됐습니까 이거 속을거에요 설마 안속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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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즈 들어가면 투잡 뛰는거죠 이 아저씨 됐습니까 투잡 뛰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읽기 모드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읽어볼까요 같이 I'd like to write 슈퍼히어로 스토리즈 about them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I asked 미쓰리 그랬더니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슈퍼프렌즈 자 내가 슈퍼프렌즈라고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알죠 네 여기서 뭔 얘기 할 것 같죠 네 그럼 여기 뭔 얘기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냐 라든지 왜 이 꼬라지를 해야 되냐 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dm은 내가 할라 그랬는데 밑에 짜증나게 해놨고요 됐습니까 없더라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할라 그랬는데 짜증나게 해놨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m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dm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dm에 대해서 하겠죠 근데 해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건 틀렸어 이건 원래는 틀렸는데 왜 틀렸다고 하는지 됐습니까 이건 이거 쓰면 안 돼요 i asked miss l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course they will 아이 참네 됐습니까 they had any 그 다음에 왜 cheerfully 아니고 cheerfully 가 와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인데요 일단 여기다가 선생님이 는이라고 해놨죠 그쵸 이거 왜 해놨을까 이 표현 자체가 뭐하는 겁니까 이거 제안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왜 해놨을까 왜 딴게 모두가 생긴다 딴 거 뭐 시제 스피커 나오고 아 그거 아니 그건 say hello to 외우면 해결되는 거니까 뭐 그거 말고 say 대신 쓸 수 있는 거 말고 say hello to 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tell hello to 이런 거 없어 스피커 hello to 음 왜 이 형태라 해야 되는가 시제다 시제다 네 왜 다른 형태는 안 되고 왜 이 형태라 해야 되는가 오케이 자 그래서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at 난 그들에 대한 뭐 이렇게 끊어 읽기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들에 대한 Superhero를 뭐하고 싶다 쓰고 싶다 쓰는 것을 원한다 라는 뜻이죠 자 아이들 like는 뭐에 줄임말이고 음 I would like I would like I would like 해 줄임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would like는 무슨 뜻이다 뭐하고 똑같다 원트하고 똑같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write은 다른 형태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like 그러니까 그쵸 어떤 형태도 되겠다 writing 해도 된다 그러면 셀프 딱밤 때리면 되죠 원트 같다며 원트라며 얘가 원트라며 얘가 그니까 would like하고 like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그냥 I like 이랬어 그쵸 그랬으면 둘 다 돼 근데 would like때면 안 돼요 빼박 to write 형태밖에 안 됩니다 I want to write 이 말입니다 I want to write 난 쓰고 싶어요 쓰는 것을 원합니다 투부정사에 무슨 제용법 명사겠죠 당연히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bout them 에서 them은 miss Lee를 제외한 몇 명입니까 두 명이죠 그래서 miss Park and Mr. Kim miss Park의 장끼는 원어 댄싱 컨테스트 됐습니까 춤 잘 추고요 뭐 근무하는 것은 뭐예요 카페테리아 또 다른 워커죠 그 다음에 Mr. Kim은 옛날엔 뭐였는데 러스 파크레인저였는데 지금은 제니터죠 애들을 모아서 miss Lee's co-workers 라고 한다는 거 분명인데 당연히 목수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him이나 her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him and her 면 또 몰라도 him and her 이렇게 한 사람은 없겠죠 them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정도 살펴보면 deep하게 본 것 같고요 what do you think that 뭐하는 뜻인데 검받는 뜻인지 어떻게 증명할래 they will like that they will like that 무슨 뜻이고 그들이 저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쵸 더 띵 집어날 자리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떻고 완벽한데 뭐 만들었다 겁만들었다 했죠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걸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러고 무조건 생략할 수 있죠 아니요 지금 think의 뭐기 때문에 보호어 목작업 목작업 됐습니까 겁만드는 대시 뭘 끌고 다닐 때 목작업 끌고 다닐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생략 가능하다 그럼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죠 주어를 끌고 다닌다거나 보호를 끌고 다닐 때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가 가르치는건 당연히 뭐겠다 똑같은 동일인들이죠 됐습니까 미스 박 앤 미스터 김 will like that 이라고 의견 묵기 이 표현 자체를 보고 뭐라 그러냐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을 보고 뭐 묵기 의견 묵기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넌 그 영어가 interesting 할거라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the movie will be interesting 의견 물은거죠 됐습니까 will the movie interesting 이 말이니까 자 얘가 없어졌어 얘가 없어졌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네 이 문장의 뜻이 여기에 참 you는 누구지 미스리죠 미스리한테 의견 묻고 있는거죠 그쵸 어쨌든 얘가 없어졌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데 내가 없어졌다면 내가 없어졌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뀐다 당연히 will they like that 이겠죠 will they like that 좋아할까요 됐습니까 직접 물어봤네요 will they like that 마음에 들어 할까요 will they like that will miss back and miss the game like that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do you think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죠 됐습니까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이 이거 원래 틀렸다고 그랬잖아 그쵸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아니면 뭐 원래는 뭐로 써야될까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뭐라고 해야되겠다 도어즈라고 해야되겠죠 원래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되지 왔어요 슈퍼히어로 스토리즈 어바웃 댐이라며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주인공이죠 그쵸 얘는 얘를 꾸며줄 뿐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됐습니까 하지만 요렇게 봐준걸 관용적으로 그냥 됐습니까 그니까 They will like those 하면 좀 어색하니까 많이 쓰는 표현인 They will like that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된다 도어를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복수기 때 영어는 엄격하게 단 복수를 따지는게 원래 원칙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가 가리키는 건 누구 내 이름이 뭐였더라 호진 그쵸 호진이죠 됐습니까 그새 또 까먹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Of course she will she said cheerfully 여기에 시가 가리키는 건 누구 Miss Lee 얘부터 할까요 cheerfully 여기에 cheerfully 오면 안 되는 이유는 명랑하게 어찌 했다 어찌 했다 그래서 무슨 형태 아까 전에 어드벤처로 쓰는 형용사형 와야지 어드벤처로 쓸리 오면 안 되죠 어떤 파크레인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무슨 형태 와야 된다 어찌 말했다 부사 형태 와야 되겠다 cheerfully 와 있으면 덴벅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됐습니까 she said cheerfully 명랑하게 밝게 말했다 자 Of course they will will 뒤에 생략된 말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가 가리키면 계속해서 Miss Park and Mr. Kim 됐습니까 오케이 봤구요 그 다음에 Let's go and say hello to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통째로 꼭 알아두세요 서술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ur new super hero of friends 는 누구를 가리켜요 Miss Lee and Mr. Kim Miss Lee Miss Lee Miss Lee 아 Miss Lee 미안합니다 Miss Park and Mr. Kim 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얘는 왜 이 꼬라지라 해야 되죠 자 여기 End 있죠 네 그럼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생략이라는 일이 발생되어 있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아 네 네 자 이 문장 해석이 우리 가서 인사하자 그러잖아 그렇죠 뭐 우리들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 친구들에게 우리 가서 인사를 나누자 이러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당연하죠 Let's do 어 못 들려 안 들렸습니다 좀 크게 얘기하지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Let's가 생략됐죠 Let's Let's 뒤에는 동사해 그럼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만 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고 뭐하고 뭐하자 가서 인사하자 가자고도 한 거고 인사하자고도 두 가지를 제안했잖아요 네 Let's go and Let's say hello too 였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 뭐냐 일단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 Shall 그렇죠 Shall we go and 하고 say 형태는 당연히 say 이죠 Shall we 가 생각했으니까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하고 밑에 물음표 꼭 해야됩니다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creen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이걸 한번 시작해볼까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요 I don't you Let's go Let's go 뭐해 줄임말이죠 Let Let 몰라요 이거 Let us 해 줄임말입니다 우리 같이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Why don't We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o you 이런죠 계속해서 Why don't we 가 생략했습니다 Why don't we 뒤에 Go 왔으니까 여기도 Why don't we 뒤에 Say 와야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 됐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How about 이라든지 또는 What about 있죠 그러면 얘 왔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friends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iors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병렬 구조에서 뭔가가 saying이라고 쓴 거예요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 얘는 왜 saying이지 여기 How about 생략됐는데 어쩔 거야 됐습니까 How about What about 또 똑같고요 What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iors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할 건데요 자 방금 전에 누구 소개받았어 그렇죠 뭘 가진 사람들 소개받았어 스페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소개받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뭐야 지금 얘가 뭐 되고 싶은 애야 맞아 카투니스트 되고 싶은 애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지금 23번 문장 그쵸 쓰고 싶어졌어 뭐에 대한 그들의 대한 그러고 나서 이제 슬쩍 물어봐요 좋아할까요 제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뭐 누군가 누군가가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의 모델로 뭐 만화를 막 그렸어 그쵸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쵸 막 찐따처럼 막 해놔서 나를 모델로 해갖고 막 당연히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거죠 마음에 들어 할까요 됐습니까 의견 묻기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이었어요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자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that을 써도 상관없잖아 네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이 한 문장 속에 that이 몇 개 보이냐면 두 개가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얘는 뭐야 지시대명사니까 지시대명사 사라지면 문장의 명사가 사라집니다 명사가 사라지면 불안단하기 때문에 생략 불가능하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좋아할 거라 그랬고 말하긴 말했는데 어찌 말했어 명랑하게 취업 훌리하게 말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보자 가서 인사를 나누자 그럼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 뭐 얘는 누구의 이름이 뭐였죠 호진이 얘는 호진이고 이 사람은 미스터 김이고 이 아저씨는 뭐하던 사람이다 옛날에는 파크레인저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하고 있다 그렇죠 이 아줌마는 누군데 미스 박인데 그렇죠 옛날에 뭐했던 사람이다 우승했었던 사람이다 지금도 댄서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네 그럼 뭐 취미활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 네 알겠습니까 네 취미활동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건 만약에 뭐 직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해서 미스 박은 뭐 직업 댄서다 직업 댄서다 직업 댄서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고요 됐습니까 뭐 댄스 대회에서 우승 했었다 이런 건 맞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뭐였더라 그쵸 얘기 막 들었어 그쵸 이거 하고 싶어졌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I'd like to 이렇게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했다 I'd like 뭐하는 것을 To write what Superhero Stories 그렇죠 뭐에 대한 About them About it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로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게 원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About 단수 오면 안 돼 댄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견 묻습니다 They will Like that 이라고 뭐했다 I asked Miss Le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거 That 그러면 여기에 That 또 생략할 수 있냐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이 가능하다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데 시작했습니다 자 의견 물었잖아 그렇죠 그럼 의견 말해줘야 되는데 Yes 보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 시작이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생략된 거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She said They will 그렇죠 어티시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말을 합니까 다음 문장은 소진이가 Let's go 이래죠 알겠습니까 누가 말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Miss Lee가 제안을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런다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 단수 복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것 중에 얘가 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얘도 going 돼야 되고 이 앞에는 How about going and saying 됐습니까 What about going and sa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I'd like To write To write 무슨 스토리즈 Superheroes Stories About Them 그 다음에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I asked I asked That Of Of Miss Lee 이 대신 뭐 대신 온 거예요 안문장 대신 왔어요 조금 바꿔왔습니다 I asked 난 저거 물어봤어 누구에게 Miss Lee 에게 몇 정식을 몇 정식으로 바꿔놨다 4형식을 3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She said Cheerfully 이건 내가 고쳐야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뭐 내 맘 노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안합니다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es 됐습니까 오케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디 가요 여기 끝에 물음표로 바꿔버렸는데 여기 끝에 물음표로 바꿔버렸는데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es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좋습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세요 네 네 네 언제요 네 곧 다 치겠죠 한 다음 주쯤 치겠죠 내일 안 치겠죠 내일이면 공부 안 공부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 펼쳐주시고요 네 2단원 네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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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쪽인지 찾아드릴까요 네 46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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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 처음 거랑 하나를 했어요 네 왜 이렇게 귀여워 다니냐 네 자 먼저 명사들 이름씨들 쭉 모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얘가 셀 수 있나 없나 얘들 미쳤잖아 그렇죠 뭔가에 이름을 붙이자마자 생각하는게 셀 수 있나 없납니다 그렇습니까 자 자 주의해야 될 것들 쭉 센트리 하면 뭡니까 젤기 그렇죠 백년을 모아놓은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를 쓴거야 100년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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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0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200 200 200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돼요 이렇게 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안합니다 음 이게 애들이 사실 영어로 숫자를 읽는 것 자체가 겁나 짜증 안나냐 그렇잖아 어렵잖아 그쵸 거기 단수 복수까지 따지고 생각하라 그러면 머리 터질거야 그런데 이건 나중에 수백명의 사람들 이런거 할때는 100 of 라고 합니다 몇백인지 정확하게 얘기 안했으니까 그때 s를 붙이면 수백명의 사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정확한 숫자 200 300 400 할 때 300 400 할 때 복수 안쓴다고 말씀 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컬렉터 컬렉터 뭔가 모으는 사람이겠죠 동사 컬렉트로부터 왔구요 명사형은 뭔가요 컬렉션이죠 수집품 수집품 컬렉트 컬렉션 컬렉터 이번과는 난이도가 일과보다 훨씬 높습니다 쉽다고 그래요 다이닝룸 다이닝룸 식당 됐습니까 다이닝룸 그러면 여기다 ing 떼면 어떻게 생겼을까 다이 수백명 좀 얘기해 주세요 d i n e 여기다 n 하나 더 안쓰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인의 뜻은 식사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일시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요 뭐 비슷하게 뭐 어떤 퍼져나가면 비슷한 뜻도 될 수 있는데 식사를 하다 자 그러면 여 어쨌든 ing 붙였으니까 둘 중 뭐예요 그렇죠 완전 전문가 됐네요 동명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도우넛입니다 스펠링이 꽤나 복잡합니다 gh가 소리 안 납니다 도우그흐넛 도우넛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도우넛 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도우넛 자 참고로 반죽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반죽은 도우라 그러죠 d o u g h 됐습니까 여기 어디 뭐 들어있네 네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우넛이란 말 자체가 반죽으로 만든 견과류 뭐 이런 뜻이네요 노트 땅콩 뭐 이런거잖아 됐습니까 간식거리를 얘기한거야 이거 반죽으로 구워서 만든 간식거리 됐습니까 그렇구요 그럼 일단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어 에너지까지 갈까 에너지까지 가겠습니다 에너지 됐습니까 네 그럼 반대말은 뭐죠 영어로 뭐란 얘기죠 그렇죠 프렌드죠 됐습니까 프렌드 반대말은 진짜요 예 스틱구다 예 나누미프렌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섯개 중에서 셀 수 없는 것은 아 그 컬렉터 그렇죠 징수왕 한명 두명 못하죠 아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다이닝 아 잠시만요 도넛 세죠 어 도넛 셀 수 없잖아요 도넛 못 세죠 도넛 난 두개 먹을래 못하죠 때리죠 가서 도넛 어떻게 세 막 이러면서 도넛츠 도넛츠 안되죠 도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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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봤어요 당연히 셀 수 있죠 할 수 없는거 없습니다 여기 다 셀 수 있어요 도 자 도넛을 셀 수 있습니다 왜 놀라는데 자 그건 어떤 논리적인 규칙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거야 걔네 말버릇이야 도넛츠 어 도넛 그러면 센츄리가 복수되면 센츄리즈 IES 하겠죠 컬렉터즈 다이닝룸즈 도넛츠 에네미도 마찬가지 IES 합니다 에네미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렇게 또 보겠죠 플로어 바닥이구요 뭐 2층 자 이걸 가지고 2층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올라와 온 더 세컨드 플로어 플로어 웨얼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치사 뭘 쓴다 온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집중을 너무 안해 서로서로 잡담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뭐 잘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온 세컨드 플로어 됐습니까 웨얼에 대한 대답이 요렇게 만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거는 어 비교 비교해서 여기 나오나 뒤에 모르겠다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 스토리 스토리가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고 이야기 란 뜻도 있고 층 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어 나옵니까 예 오케이 스토리가 층 이란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레스트 구요 포레스트 숲이란 뜻이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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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습니다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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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칙적으로는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는 숲이 뭐예요? 타이거 우즈죠 재미없다 됐습니까? 모르는구나 타이거 우즈가 누군지 모르는거야 미안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미안합니다 엄청 유명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네 그 다음에 게이트 구요 그 다음에 게이트 하고 뭐 뭐 게이트? 게이트 합시다 또 그 다음에 고우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 뭐 얘기할 거 있나? 염소 새끼를 뭐라 그러는 잖아요? 염소 새끼? 참고 새끼는 키드죠 염소 새끼 키드 어린이란 뜻도 있고 염소 새끼란 뜻도 있고 염소 새끼는 키드죠 네 키드 키즈 맞잖아 여기 어디를 칩니까? 아니잖아 키즈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레스 잔디 풀이고요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게스트하고 하우스 게스트가 손님이란 뜻이죠 자 그럼 이 다섯 개 중에서 셀 수 없는 건? 플로워즈 플로워즈 그쵸 바닥들 못하죠 어? 그쵸 잔디 못 세죠 그쵸? 예 불가산 명사죠 잘 수 없는 됐습니까? 그레스 또 있나요? 없죠 됐습니까? 예 정문 하나 정문 둘 됐습니까? 뭐 저기 박정희 체육관 가면 게이트 많잖아 게이트 많잖아 그래 4개 동서남북으로 게이트 있잖아 4개이츠 박정희 대통령 체육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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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한 번도 안 가봤어? 그 커다란 데 있어 구미기 할 수 있어 1번 게이트 동문 서문 위에다가 이스트 게이트 웨스트 게이트 뭐 이렇게 써있어 그니까? 그냥 해 오케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집 지어서 살거면 이제 여러분들 직접 설계하시고 나는 게이트를 10개 만들고 싶다 그럼 10개 할 수 있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잘 데 없겠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레스고요 게스트하우스 나왔습니다 더 얘기할 거는 다음 5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몰 밀 네이처 플랜트고요 할머니 그렇죠?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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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할머니 어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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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monious, harmonious song, harmonious people, harmonious 그러면 live in harmony 한 번 볼까? 잘 뭔가 조화롭게 산다는 뜻이겠죠? live in harmony with animals 뭐 이런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live in harmony with animals 동물들과 조화롭게 산다는 뜻이죠? live in harmony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몰, 그렇죠? 롯데몰 이런거 많이 들어봤잖아 됐습니까? 쇼핑몰이구요, 같은말 쇼핑몰이고 그 다음에 meal, 식사죠 식사 그니까 뭐 그 뭐 모닝에 먹는 meal에다가 뭐라고 이름 지은거에요? breakfast 뭐 그 다음에 뭐 afternoon에 먹으면 lunch 뭐 그런겁니다 meal 그 다음에 nature, 자연이지 자연 얘 형용사형은? natural natural, 됐습니까? nature, 자연 여기서 a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얘는 natural이구요, 애 발음이구요 natural 얘는 nature니까 얘는 무슨 발음 나고 있다? a 발음 나고 있습니다 a 발음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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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a 되고 있어요 내 이름, 이제 초등학생이면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는, 뭐? a 애 aa 아 아 그 중에 여기는 A Peer的话 여기 여기는 뭐? a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대표 소리 힘 빠졌어 됐습니까? ok natur natural 그러면 얘가 natural이 형용사인데 부사 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네이처가 뭐 천성 본성 이런 뜻으로도 언젠간 만날 날이 올 거에요 타고난 성격 네이처 타고난 성품 이런 뜻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플랜트가 식물이란 뜻도 있고 얘가 그대로 동서로 쓰이기도 했죠 그죠 심따 그렇습니까 십다라고 쓰고 있네 플랜트와 플랜트 하면 식물을 심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플랜트와 플랜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그 화학시간 때 식물을 보고 몇 차 뭐라 배웠어 생자 생산자 소비자 뭐 1차 소비자 이런거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과학시간에 과학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생산자 뭐 먹이사슬 이렇게 피라비도 이렇게 그려갖고 생산자 1차 소비자 초식동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플랜트가 공장이란 뜻도 있어요 생산하는 장소란 뜻도 있어요 플랜트가 식물도 되고 공장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광고를 유심히 듣다보면 뭐 화학 뭐 화학 뭐 제품 플랜트 뭐 플랜트 뭐 이런 얘기 그럼 공장 이란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식물도 되고 공장도 됩니다 자 그럼 그거 할 차례죠 할머니 뭐 밀 네이처 플랜트 중에 셀 수 있는 할머니는 어때요 모셀 이죠 아이디어 니까 피스 러브 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른 셀 수가 밀은 셀 수가 있죠 밀즈 어 밀 그 다음에 네이처 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플랜트 셀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됐습니다 플랜트 어 플랜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레스트룸이구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 화장실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아 통역에서 화장실로 쓰이긴 하는데 어 근데 뭐 변기 란 뜻도 있고 이거 말고 이거 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 뭐 뭐 뭐 뭐 배쓰룸 이것도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건 보통 집에 있는 화장실이구요 이거는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이죠 배스가 무슨 뜻이에요 아 목욕 목욕 여 이런데 가갖고 목욕합니까 여러분들 알잖아 예 그건 그렇죠 호텔 로비에 있는거 어때 됐습니까 거기 가서 목욕하고 있으면 잡혀 가겠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럼 레스트룸은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레스트룸 그렇죠 그렇죠 쉬다 또는 휴식과 방 거기 이제 똥싸고 있으면 편안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방 이런듯이죠 자 그 다음에 루프 있구요 지붕 꼭대기구요 그러면 지하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하실은 베이스먼트 겠죠 베이스먼트 지하실 베이스먼트 루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지붕 이걸 보고 지붕이라고 하는데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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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해서 참고로 천정입니까 천장입니까 맨날 헷갈리네 천장 천장인거 같애 천장은 실링입니다 실링 오케이 뭐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죠 목까지껏 이게 왜 헷갈릴까 바보 그쵸 꼭 뭐 피해 법칙이죠 영어 하네요 천장이네요 흐흐흐흐흐흐흫 천장맞네 천장 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세일링입니다 천장이라 했네 그랬습니까 네 그랬군요 세일링 루프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토레이지. 참고죠, 참고. 스토리지. 스토리지. 스토어. 저장하다. 이게 가게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게 위에 저장하다. 어? 저장하다면 뭐랑 뜻이 간대? 세이브. 그렇죠. 세이브하고 갔죠. 세이브의 명사형이 뭐죠? 세이프. 그렇죠. 세이프. 세이프 무슨 뜻이죠? 안전. 안전. 안전한. 됐습니까? 예, 안전은 아닌데요. 안전한 인데요. 세이프티. 이게 안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토리지. 쭉 나오네요.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텍스. 세금이고요. 그러면 세금 징수원을 뭐라 그러겠다? 텍스. 텍스, 콜렉터. 아까 저위에 모으는 사람 나왔는데? 아, 콜렉터. 그래서 세금 징수원은 뭐겠다? 텍스, 콜렉터. 그렇습니까? 세금 징수원, 텍스, 콜렉터. seedmaid. 돌아다니면서 뭐 받아나 이런 사람. 텍스, 콜렉터. 요금을, 그러니까 뭐, 그, 뭣입니까? 톨게이트 같은데 지나가면 뭐 요금이 징수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청구됐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중에 셀수 레스트룸 어때요 루프는 있고 스토리지 스토리 셀 수 있고 택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도 셀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니까 됐습니까 이런 단어는 조금 애매해 사전 찾아보면 뭐 셀 수 있게 쓰기도 하고 지수도 헷갈리니까 UN인지 N인지 보겠습니다 세금이란 뜻일 때 뭐 이랬네요 셀 수 있게 쓰기도 하고 굳이 구분할 필요 없겠습니다 셀 수 있게 나와도 되겠고요 셀 수 있다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택시즈 이에 이에스 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수형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녀석 복수형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얘 복수형은 뭐다 룩스 하죠 룩스 이게 뭐 어쨌는데요 선생님 원래 풀소리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부즈 VES 울프 울브즈 워프 울브즈 와이프 와이프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복수형은 주의해야 된다 불규칙입니다 그렇습니까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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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먼트 스토리즈 스토어 스토리 텍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따오전도 나오네요 따오전도 나오네요 따오전도 그러면 아까 전에 백 년이 모이면 뭐 영어로 영어로 센츄리라 그런다 했잖아 센츄리 그쵸 센츄리 그쵸 그러면 천년이 모이면 천년이 모이면 아이고 아 아 으 여기 있다 아이고 데모 자로 써야 돼 으 밀레니엄 이거 밀레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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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못 들어봤어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에 태어난 애들 딱 2000년에 태어난 애들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러잖아 밀레니엄 2001년 말고 1999년 말고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을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러잖아 어 뭣도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밀레니엄은 100년은 센츄리 1000년은 밀레니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1000 나왔어 그러면 2000은 뭐겠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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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2000 1000 2000 1000 뷰 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뭐 요새 뭐 구해줘 홈즈에 뷰가 참 좋네요 그치 얘는 당연히 뭐라도 쓰일 수 있다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바라보다. 됐습니까? 바라보다. 동사로도 가능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000도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실제로 세지 않는 형태로 정확한 숫자 얘기할 때 쓰고 애매한 숫자. 하여튼 1000명은 넘어 보이는데 2000이, 3000이 잘 모르겠다 할 땐 1000으로 쓴다 했고요. view, views 될까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때그때 따라서 뜻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것. 계속해서 명사 하나 남았네요. village죠. village. village는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쪽을 작은 거 하고 이쪽을 큰 걸 한다면 그래서 뭐보다는 좀 크고 country보다는 좀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좀 작았다? town 괜찮네요. 그렇죠. town보다 좀 작을 때 그럴 때 빌리지의 느낌이다. 뭐. country가 나아다니는거죠? country 시골이란 뜻도 있잖아. 아. 그렇습니까? 시골이란 뜻일 때. 이게 시골일 때. 예. 이건 뭐. 그러니까 뭐. 근데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country다. 이건 뭐. village다. 이건 town이다. 이런 건 없어.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뭐 우리 정도 되면은. 원호동 정도 되면은. 뭐. town의 느낌이죠. 사람 많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 어. 마을이고 셀 수 있습니다. villages라고 당연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들 만나보겠습니다. 콘 쉐입드. 어. 원뿔 모양이죠? 뭐. 그리자면 어떤 형태냐? 이런 거죠. 브라보 콘 할 때. 다 먹고 나면 끝에 남는 모양. 됐습니까? 브라보 콘 월드 콘. 끝에 남는 모양. 그건 콘이라 그러죠. 콘. 뭐. 그걸 또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없으십니까? 이건 없으시죠? 그러면 콘 쉐입드가 원뿔 모양의 이란 뜻이면. 별 모양의 는. 그죠. 트스타 쉐입드. 그죠. 트스타 쉐입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쉐입드. 그죠. 잘 아네요. 그러면 더 안 할게요. 오각형도 하고 싶었는데 참자. 이거예요. 펜타곤 쉐입드. 펜타곤. 펜타곤. 펜타곤에서 많이 들어봤죠? 3명이어서 펜타곤의 씬을. 아니. 펜타곤은 그건데요. 미 국방성 이름인데요. 아니. 이제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아. 얘들아 아이돌 얘기한 거야. 아. 역시. 미안하군요 역시. 육각형은 옥타곤입니다. 그건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렇고요. 그렇고요. 자다보면 되죠. 질각형. 자다보면 되죠. 질각형. 아. 선생님이 있구나. 헥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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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셉탱. 셉탱글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팔각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헥타곤. 오케이. 비교. 거의. 뭐. 안. 헥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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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했고. 같은 말 하나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죠. 헥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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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D. Obsessed. 이거 탄원서, 상호적인, 그 다음에 사로잡힌. 페티션 틀렸네. 나도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딸내미 자꾸 뭐 물어보네. 지 고등학생이라고. 지 쪽 공부 좀 했다고 막. 아빠를 시험에 들게 하고.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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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티해. 다겠다. 에센셜. 필수적이구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화장품 이름도 많잖아. 화장품에. 에센스. 안 바르면 큰일날 것 처럼 이름 붙여놨죠. 안 바르면 큰일날 것 처럼 이름 붙여놨죠. 안 바르면 큰일날. 에센스. 그니까 팔아먹으려고 상술이야 상술 알겠습니까? 상술. 이거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꼭 발라야 돼요. 이렇고 가격은 겁나 비싸 됐습니까? 그냥 뭐 로션 정도 바르면 안 되나? 아, 뭐라고 하셨죠? 아니, 어릴 때 한 여백 살까지 발랐어 에센스를? 아, 지금 로션 안 발라? 아니, 중학생은 안 발라도 되겠다. 약간 피지가 많이 나오는 식이잖아 아, 근데 세수하고 나서 발라주는 게 나아 하기가 지성이면 안 땡길 수도 있겠다. 지성, 건성 뭐 다르잖아 자, 이러니까 진도가 좋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블리.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엘와에 붙였다고 애들이 부사로 착각하죠? 근데 애는 뭐에 붙였기 때문에? 에 붙였기 때문에 러블리 걸 이런 식으로 쓰이죠. 됐습니까? 뭐 아이돌 이름 같은데? 오케이. 사랑스러운 형용사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사가 아니다. 뭐 비슷한 것은 friendly 같은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quickly. 부사구요. quick service.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 왜 fast service라고 안 할까? 별로 입에 안 묻나봐요. 됐습니까? 의미는 그것도 빠른 서비스가 맞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왜 quick food라고 안 할까? 왜 quick? 그러니까 그게 입에서 붙으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게 단어끼리 그걸 짝이라고 합니다. 짝이 있어요. 단어끼리 잘 어울리는. 오케이. 그래서 라운드 나오고요. 라운드. 둥근, 동그란이라듯이. 모양에 대한 게 아까 전에 모양 관련된 단어 뭐 나왔더라? 콘 쉐입드 하나 나왔죠? 콘 쉐입드, 스타 쉐입드, 라운드. 모양 나온 김에 뭐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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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스퀘어죠. 정사각형, 스퀘어.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렉트 앵글이죠. 렉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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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삼각형은 다 알죠? 악기 이름도 있으니까. 트라이앵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보니까 자꾸 앵글, 앵글 나오죠? 앵글이 무슨 뜻이냐면 그쵸 각도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렉트가 무슨 뜻일까? 렉트. 렉트가 담고 있는 뜻은 푸란 뜻인 거죠. 렉트, 푸를. 렉트가 푸를. 네 개의 각 이말이야. 렉트앵글. 렉트, 푸를. 오케이. 몰라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스퀘에얼. 스퀘에얼. 엠트, 스퀘에얼. 트라이. 트라이는 무슨 뜻이겠다. 트라이는 3이라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트라이바이크는 뭘까? 트라이바이크. 트라이바이크라고 하는게 미안해. 트라이크라고, 트라이크. 트라이크. 왜 삼토바이. 삼토바이. 삼토바이 이상하다. 바퀴. 바퀴 세 개 달린 거. 바퀴 세 개 달린 거. 그 꼬맹이들 타고나야겠죠 그런것도 트라이크라 하죠 다 어릴 때 타고 놀았잖아 기억 안납니까 바퀴 3개 달린거 어릴 때 다 타고 놀았잖아 뒤에 동생 태우고 아니 니가 뒤에 타고 있었겠구나 니가 앞에 타고 있었을거고 뒤에 타고 있었겠지 뭐 아 안탔다 트라이크 안탔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어라운드하고는 뭐 다른거 다 아시죠 어라운드는 전치사나 부사였어 뭐뭐 주변에 둘레에란 뜻이고 약 대략이란 뜻도 있죠 어라운드 미 도 있고 어라운드 100 피포 하면 대략 100명의 사람들 이란 뜻이겠죠 주위에 또는 대략 대략이란 뜻일 때 어바웃 타고 같구요 어바웃 100 피포 그 다음에 서든이 나오고 있네 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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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어렵죠 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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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트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이제 모두 좀 알아두면 좋냐면 요거의 정반대쪽은 뭐예요 그쵸 너를 쓰구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고 싶으면 놀던 이죠 놀던 아 놀던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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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북쪽에 있는 애들이 줘 그쵸 저기요 노던, 놀갈 거에요 갖场ennial 이스턴 이스턴 웨스트 턴 이스턴 이스턴 웨스턴 됐습니까 옳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니크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오고 있네요 유니클리 하면 독특하게 독자적으로란 뜻이 독자적으로 혼자서만 개성지게 유니클리 유니클리일 때 부사란 말이야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유니클로 아니고요 그런걸 노력했죠 이름 지을 때 비슷하게 그 다음에 whole 전체의 통체의란 뜻이죠 그러면 이런 뜻일 때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entire가 있습니다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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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whole building entire 그 다음에 wooden 나무로 된 금으로 되는 뭘까요 골든 알고 잘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사하다 씁니다 어버이드가 나오네 어버이드 피하다 방지하다 인데 좀 있다가 내가 여기 뭐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얘기할 것 같은데 반댓말? 반댓말 비슷할 때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 근데 말고 어버이드는 누구처럼 그렇죠 두잉만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할 때 어버이드 두잉이죠 활 냄새 지독하면 피해야죠 어버이드 두잉 됐습니까 피해야지 됐습니까 아빠 술 드시고 들어오면 어버이드 해야죠 됐습니까 어버이드 두잉 오케이 그 다음에 빌드 빌트 빌트 뭐 3단 어버이드 같은 경우는 3단 변신은 어버이드 어버이디드 어버이디드 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3단 변신 많이 보여줄까 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니까 환자 완료 시제 그러니까 됐습니까 준비들 하고 계시죠 춤틈이 이렇게 하면 딱 정해놓고 그치 이렇게 해야지 뭐 준비하고 있지 준비하고 있지 좀 짜증나 그치 깔끔하게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나았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톡으로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96개 어떻게 끝내요 다 의뢰가고 다음 다음번 시험에 100점 맞겠다 뭐 이런거 언제까지 100점 맞겠다 30개 칠건데 고등학교까지 어 선생님 그때 친거 응 안줬어요? 아니 아니 안줬어 응 여러분들이 그냥 넌 잘했던데 거의 맞은거 같던데 어 저요? 어 그럴리가요 뭐 이렇게 되겠네 자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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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칠거니까 됐습니까? 다음은가네요? 내일이요? 아니요 아니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만원이라고 까불지진 말구요 시험치기 전에 언제까지 끝낼거라고 서른개 내가 100점 맞아 보겠다 해주세요 됩니까?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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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나 머리가 나쁘잖아 선생님 머리 나쁜거 알면서 그래야지 누가 언제 기록을 남겨놔야지 내가 보고 아 얘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라 할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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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그 다음에 커버 커벌드 커벌드 구요 덥다 씌우다 가리다 그면 반대말은 영어로 쇼? 쇼는 보여주던데 어 좋았어 근데 되게 간단한거 하나 있는데 대 간단한거 있는데 디스커버 디스커버 발견 디스커버리는 발견 명사 디스커버는 발견하다 저 디스커버잖아 덮여있으면 가려서 못 발견했잖아 그 벗기니까 발견하는거지 디스커버 발견하다 자단해 저건 과거형 그 파벌이 네? 디스커버리는 명사고요 과거형은 ED 붙이겠지 디스커버, 디스커버드, 디스커버드 디스커버리는 명사 됐습니까? 디스커버리 그래 물론 그 뭐 브랜드 이름도 있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커버가 꼭 덥다 씌우다란 뜻 이외에 가리다, 숨기다란 뜻도 있는거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인드, 파운드, 파운드인데 이제 파인드, 파운드, 파운드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건 파운드라는 동사원형이 있어 네 그게 뭐였더라 파운드요? 응 설립하다 뭔가 뭔가를 재단 같은거 설립하는거 얘는 규칙 변화합니다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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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 ED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그러니까 이 파운드가 설립하다 로 쓰였는지 아니면 파인드의 과거나 과거 문사형인지 당연히 구분해야되겠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OW COLD 하면 GROW COLD GROW COLD GROW HOT GROW 요즘 날씨가 그쵸 GROW WARM해지고 있죠 GROW WARM 그쵸 GET 어떤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GROWD에 어떤시가 오면 GROW 플러스 어떤시면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GROW 어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GET 어떤하고 같은 뜻 그 다음에 페이 페이드 페이드 겠죠 페이가 지불하자니까 이 세 번째 녀석은 지불하자 지불 당하라 그쵸 좀 다듬어 봐 받은 내가 이걸 살려고 페이를 했어 그럼 돈 입장에선 나에 의해서 지불 된 됐습니까? 지불 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rotect죠 protect 는 일단 문장의 구조를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protect 저 했죠? 그렇죠 protect a from b 얘기했었죠 이 때는 이 때는 keep a from b 하고 같구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보호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형용사형이 뭐였더라 명사형부터 할까 명사형부터 할까 protect protection 보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프로 protective가 있습니다 protective protect 보호해 주는 지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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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 뭐 반대말이 될 수 있고 그 보다는 뭐 harm이나 damage나 이런게 있겠죠 해를 끼치다 hurt나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without without 뭐 뭐 없이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without에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without doing 하면 만나본 적 있을텐데 without doing 하면 무슨 뜻이다 뭐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 뭐 하지 않고서 내 안에 뭐 있다 나 딛다 보통 뭐 연애편지 같은거 쓸 때 I can't live 그 다음 뭐 I can't live without you 하겠죠 너 없이는 못살겠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런 얘기만 왜 이렇게 미감을 짓풀입니까 언젠가는 니가 너도 주고받겠죠 남짓 못살겠어 I can't live without you 그렇습니까 오케이 에이 자 리 커버 A with B입니다 커버 A with B A를 B로 넣었다고요 with 했듯이 우리가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정도 알아주라 했는데 뭐뭐뭐 있었는데 다 같이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여 잘 안해요 그렇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 도구의 전치사 아 B를 사용하여 A를 덮어두다 라고 뜻입니다 커버 A with B 커버 your head with a cap 뭐 이렇게 하겠죠 모자로 머리 덮어라 오케이 대머리 된다 포로롱타임이죠 포로롱타임 오랫동안 포로롱타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y don't you give it a try 그쵸 한번 해보는게 어때 why don't you give it a try how about giving it a try giving it a try 좀 바른바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것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다란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give a b 좋습니까 a에게 b를 한번 줘보다 give it a try 같은 표현은 try it 이중 뭐 한번 해봐 try it why don't you try it why don't you give it a try try 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live in harmony with 이제 나오네요 live in harmony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다 됐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화를 이루어서 네이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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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이루어서 뭐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왔다 하고 싶은 we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니까 이렇게 살았다니까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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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we have we have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계속이죠 계속 그래왔다 됐습니까 we have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겉 이와야 된다 겉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이 겉같이 보이네 됐습니까 you look like 어떤 것 비교하는게 룩 뒤에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씨 어떤 보인다 몇 형식 2형식 알죠 유룩 해필리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you sing 해필리 you look happy 우리말 해석은 행복하게 노래한다 행복하게 보인다 롯 행복하게 라고 해석하는게 자연스럽지만 룩 뒤에는 어때 보인다 할 땐 형경 씨가 와야지 you are happy 하고 비슷한 뜻이 유지되는 이 형식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to 뭐 뭐 옆에네요 그쵸 그럼 next to B 로 시작한거 두게 쓰면 되겠네 SIZ Something 여기서 주의하든지 비교하든지 하고 비 사이즈가 뭐였더라 그쵸 아이고 잘하네 자 여러분들 뭐 이런거 얘기해주는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때 다할라그러면 머리 터져요 너희 언니 요새 머리 터지고 있을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안해 여러분들 뭐 중등필수 단어 선생님이 숙제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겁 한번 줘야지 내가 또 겁? 겁준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겠고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아는거 있잖아 이거 10대 빌더 그래 해머 그치 너무 커졌다 500% 도네이트도 알지 노티스 네이버 조이플리 플레이메이트 뭐 어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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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플리 조이플리가 뭘거 같애? 조이 재밌는 조이플리 아 재밌게 하겠지 뭐 어째시겠지 네 퍼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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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트 월스 서퍼 셋 중에 아는거? 월트 월스의 뜻은? 퍽퍽 퍽퍽 가치 있는 월스 자 아주 공감 가치 있는 월스 원래 이거 월스가 가치 있는 인데 이 뜻으로 있는데 자동으로 만들었더니 그럼 이 중에 아는건? 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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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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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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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다 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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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에 퍼묵하게 퍼묵하게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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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덜 폰 숙 이게 엑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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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일 업 나옵니다 파일 업 그러면 여기다가 댐을 목적으로 넣을 수 있겠고 댐을 하면 파일 눈치 빠르네 파일 파일 더 스톤즈 업 파일 업 더 스톤즈 둘 다 되지만 파일 댐 업 리어동사 리어동사 어 여기 나오네 프로텍트 A from B 그 다음에 택다운 택다운이 이런 뜻이니까 반대말은 택업 이사 택업? 택업은 아닌데요 택업은 따라잡는 거 이런 뜻이잖아 이런 뜻을 봐 나 뜻을 뜻을 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히트 반대말 바로 위에 나왔던 파일 업 파일 업 택다운 반대말 관계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에 Ly 형용사 나오네요 러블러블리 커워드 겁쟁이 겁많게 아닙니다 친구한테 You coward! 하면 되겠죠 선생님 어플 뜸 모르던데요 뭐라고?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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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라픽 테라픽 어플 뜸 몰라요 어플? 네 아 누가 누가 봐요 테러블을 모르더라고? 알텐데 언제 물어봤는데 저 그 그때 마치고 나서 바로 물어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와서 물어보면 내가 혼내야지 오케이 코스트 가격이고 커슬리 값비싼 이니까 같은 말은 어 익스펜시브 그니까 익스펜시브 커슬리 비용이 많이 드는 cowardly 겁많은 그 다음에 프렌드 프렌드리 men manly 남자다운 뭐 요즘에 뭐 manly 이런 단어는 womanly 겠죠 뭐 womanly womanly weekly weekly 오케이 그러면 매일의는 뭘까? 매일의 매일 매일이 그렇죠 데일리 겠죠 데일리 매일이 데이에다가 ly 고침 되겠고 데일리 매일이 아참 여기 와이라 아이로 고침 되겠구나 정신 나갔어 데일리 잠은 사람이 일찍 자야돼 데일리 데일리 weekly 아흑 릴 그 매 시간마다는 뭘까?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시간 한시간마다 Hourly Hourly Every time Every hour Hourly Hourly Monthly, yearly는 알겠죠 자동으로 monthly yearly 오케이 이제 형용사에 ly 나갑니다. 어떤 애 ly는 어찌다 easy easily, quickly quickly, kindly kindly, safely safely real really, sudden suddenly 이고요 뭐 할 말이 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 몇 개만 얘기할게요 주의 해야 될 것들 추석 때 안 보이는 애들 하드하고 그쵸 얘들은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late하고 lately lately는 무슨 뜻인지 최근에 였죠 lately lately 네 아 그거 프리 아 맞다 오늘은 여기 좀 나와 나중에 선생님 프리할게요 그 다음에 하이하고 하이 리 하이 리 혹시 기억 뜻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매우 라는 뜻입니다 very pretty 하고 같은 말이야 pretty 예쁜 아니에요 그거 말고 꽤 라는 뜻이죠 꽤 매우 그리고 애들은 지 혼자 어떤 어찌 다 합니다 he got up late 하면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he got up lately 하면 정신 잃었던 사람입니다 왜? 최근에 깨어난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요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자 파일업 나오네요 the work is piling up on my desk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둘 중 뭐죠? 중 그렇죠 아따 빠르네 일이 쌓이는 중이다 됐습니까? on my desk에 자 근데 여기에 파일업을 예문이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파일은 지금 쌓아올리다 이게 지금 이거는 쌓이다 에 예문이야 쌓이다 파일업이 쌓아올리다 도 되고 쌓이다 도 되는데 이 예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과에서는 쌓아올리다 의 뜻인데 왜 쌓이다 의 예문을 들고 있지? 뭐 어쨌든 뭔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말 바로 밑에 나오죠 그쵸 take down 무너뜨리다 부서트리다 그리고 뭐 take down 의 반대말은 또 빌드가 될 수 있는데 빌드하고 파일업은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파일업은 약간 단순한 느낌이고요 빌드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we need to take down this old house 하고 있죠 this old wall this old wall 암만 길어봤자 이 시면 당연히 we need to take it down 하겠죠 이어동사 똑같이 we need to take it down 그러니까 this old wall take와 down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we need to take this old wall down 우리는 이 벽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 ok need to 보면 뭐 생각나죠 네 뭐가 생각나는데 대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have to 됐습니까 we must take down we have to take down 의무 표현이죠 그 다음에 cover a with b 마음이 커버드했다 what the table how with a white cloth 하얀 천으로 탁자를 덮으셨다 그 다음에 look like 어떤 것 you look like a princess in the dress 와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너무 심한데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겉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겉같이 프린세스 같이 보인다 in the dress 입었을 때 여기에 참고로 음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말자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그래서 위협하는 건 뭐야 위협하는 게 바로 b죠 됐습니까 보호 받을 대상은 a죠 sunglasses가 protect 해준다 people's eyes를 from the sunlight 로부터 태어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a가 보호할 거 b가 그니까 뭐 a가 a가 나고 그 다음 b가 우리 언니 누나 오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풀어주시기 바라구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화 파트 하려니까 10분 남았는데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앞에 거 먼저 풀이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뭐 어휘 파트부터 안했나요 예 어 여긴 했고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요 오케이 요건 하지 마시구요 오케이 18쪽 이네요 18 관람해서 알맞은 걸 골라라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하면 될거구요 네 누가다 나는 i got liked 무엇을 더 무비즈 무비즈는 무비즈인데 위치 헤브 해피 엔딩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위치 헤브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영화 좋아한다 행복한 결말을 가진 영화들을 좋아한다 아 그 얘기를 해버린거야 지금 아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후가 안되는 이유는 더 무비즈가 사물이니까 그렇구요 여기에 with the 무비즈 암만 길어봤자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고쳐야되겠다 이걸로 됐습니까 아 암만 길어봤자 아 여기 들어갈대로 했어요 여기 들어갈땐 데이죠 데이헤브 그 다음에 Mr. Kim is a writer 어쩌저쩌고 그래서 누구는 뭔데 김씨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 소설을 썼던 작가다 그래서 당연히 데시고 위치 안되고 바꿨을 수 있는건 후다 위에도 마찬가지 데는 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즄데 여기는 wrote in 이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구요 됐습니까 됐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남자를 보라 남자를 보라 했습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Who is sitting on the bench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뒤에 이런거 고르라 했으니까 얘는 뭔데 주격이니까 얘 암만 길어봤자 뒤에 들어갈때 뭐가 된다 희 그러니까 희랑 어울리는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 녀석한테 뭔 일이나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여기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which have 대신 쓸 수 있는게 바로 뭐다 대시다 아니 which have 대신 which 대신은 대시구요 which have 이 문장의 뜻이 나는 어떤 영화 행복한 결말을 가진 영화를 좋아한다잖아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th I like the movies with happy ending 그 다음에 Mr. Kim is the writer who wrote this novel 그래서 얘는 이런 이유는 그렇죠 이게 writer인건 fact구요 이 소설 썼던건 과거 일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Who is 뭔 일이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라질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이유는 C링이 둘 중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인 중인 알겠습니까 중인이야 중인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겠죠 현재 분사던 과거 분사던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러더라 과거 분사 뭐 바뀐 무슨 시 짱 바뀐 어떤 시 현재 분사 뭐 뭐 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칼질환합니다 누가 언제 그가 설거지를 한 후에 설거지를 한 후에 뭐하러 갔다 일하러 갔다 딱 보니까 일하러 갔던거 과거 그럼 설거지한거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일하러 갔다가 주절이죠 그래서 그는 일하러 갔어요 tail 일하기 전에 설거지 klar 설거지 했다.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언제? 운동하네. 누가? 무엇을? 뭐 해줄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언제 없어? 미래에 없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어디, 뭐야 이번 주말에 어디 갔다 올게. 됐습니까? 미래에 없는 동안에. 언제 돌봐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look after 밑줄 꺼놓고 준비해놓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개를 돌봐줄 것이다. I will look after your dog. 네가 없는 동안 away. 어? 이 문장 틀렸죠? Where you will be away. 당연히 해야되겠죠. 왜요? 왜요? 예. 그렇죠. 아이씨. 옥장판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다? When will you look after my dog? 그렇죠. 언제 돌봐줄 건데? 네가 없는 동안 돌봐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보르장머리. 됐습니까? Will 넣지 않았죠. 어? 보르장머리 있는거죠. 얘는. 네. 착한 놈이죠. 그래서 look after my dog. Take care of care for. Take care of care for. 됐습니까?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다.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뭐 스펠링 대충 써도. 알죠? 네. Take care of care for. 그 다음에. 어. 누구는. 나는. 너는. 너는. 언제. 점심 먹고 나서. 뭐할래? 도서관 갈래? 라고 뭐하고 있다? 제안. 하기. 미안합니다. 너는 이라고 잘못했네요. 우리는 이군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갈래? 라고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가만보니까. 가만보니까 그거네. 완성시키면 why don't we go to the library after lunch 그쵸 after를 지금 뭐로 쓰고 있다? 와우 전치사로 쓰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어차피 얘를 접속사로 꼭 써야 된다 하고 싶으면 점심 언제 먹을 거니까? 미래에 먹을 거니까 after we will eat lunch 하면 셀프로 딱 떼는데도 아이고 잘하네요 after we eat lunch 됐습니까? 1과 본문 들어갔나요? 참 1과 참 문법 다 끝났죠? 옛날에 끝났죠 뭐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어쩌고저쩌고 보르장머리 말씀하시던가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 안했어요 그 얘기 안했어? 1과 문법 안했어 1과 문법이잖아 이거 1과 문법이잖아 네 아아 네 뭔가 보르장머리라고 물론 안하시겠지만 뭐 구역 그런 얘기 안했어 우리 애도 안했어요 아니었다고 그냥 했어요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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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애도 안했지? 질판 때 있잖아 어 너네네 말은 했고 너네네 말은 안했고 했는데 어 얘네네네 말은 안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한테 배웠으니까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아 아 아 뭐 말로 알고 지나갈거에요 네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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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쭉 영어로 하다가 지금 5번부터는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되겠죠 그럼 1번 시작 테리아 서든리 유니크 네 데인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놀라운 대단한 서늘한 멋진 세이브 만화 소설 오케이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탤런트구요 원스구요 코워커 어드벤처러스 명랑하게 활기차게 놀라운 멋진 경비원 저벌이다 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구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4시쯤 오세요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네 2과 나갈 거니까 2과 대아파트도 좀 해놓고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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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